작년 원주의 창고 철거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철거 업체와 현장 소장에게 각각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작년 11월 단계동의 창고 철거 현장에서 지붕이 무너져 노동자가 숨지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철거 업체에 벌금 1,500만 원을, 당시 현장 소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또 당시에 작업을 하다 부주의로 지붕이 무너져 내리게 한 또 다른 노동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